네 이제는 멀티 엔터테이너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연기돌로도 자리매김했죠 예능 광고까지 다방면에서 대화력 중인 차은우씨가 이번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성숙한 남자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얼굴 천재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이번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은우씨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은우씨 반보만 살짝 앞으로 나와주실까요?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한번 포즈 부탁드릴게요 토닥토닥 아까 포근포근 포근포근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실까요? 네 포근포근춤 네 고맙습니다 차은우씨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엔 아스트로의 문빈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